음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21세기북스 지은이 올리버 버크먼 옴기니 이윤진의 사천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개발서로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사천주 어떻게 가치있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지 그래야 생산적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간은 사천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덫이다. 세상이 말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은 개인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삶과 번아웃을 불러올 뿐 업무를 빨리 처리할수록 그 자리엔 더 많은 업무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완전히 소진되어 지쳐버린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찰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유한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안내서인 동시에 당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기회를 건네고 유한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끊임없는 불안감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사천주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사천주 1장.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들 은밀한 방해자 1969년 겨울, 일본 남부의 기이산에서 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창백하고 깡마른 미국인 남성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 커다란 나무 수조에서 반쯤 업무를 퍼서 자신의 머리 위로 붓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영이었고, 그는 신군불교의 수도승이 되기 위해 수련했지만, 지금까지 그 과정은 구룩의 연속이었다. 먼저, 코야산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그를 수도원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말라비틀어진 백인 남성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일본 수도승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결국 영은 기다림 끝에 복도를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허드렛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도원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는 수도승을 향한 여정의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일간의 단독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따뜻한 캘리포니아 바다 옆에서 자란 영은 난방이 되지 않는 차디찬 작은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세 번씩 피부에 닿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린 녹은 눈을 몸에 끼어는 정화의식을 수행해야 했다. 영은 몇 년 후 아찔한 시련이었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너무 추워서 물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리고 손에 수건이 얼어붙었습니다. 매번 빙판 위에서 맨발로 미끄러지며 얼어붙은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영이 경험한 것보다는 보잘것 없더라도 육체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려 한다. 가령 나처럼 주사기에 대해 약간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주사를 맞으러 가서 주사보다는 진료실에 걸려있는 그림에 주목하려 할 것이다. 처음에는 영도 이런 본능에 따라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한 의지로 추위를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불합리한 반응은 아니다. 현지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빠져나와 고통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얼음물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영은 자신의 기존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며 수련에 몰두할수록 추위로 인한 고통은 점점 사라졌다. 반면 주위가 흐트러지면 바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능한 한 현지의 경험에 집중할 때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수련의 핵심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불교 수도승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련을 하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집중을 하면 고통이 사라짐으로써 보상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고통이 커지면서 벌이 주어지는 거대한 생체 피드백 장치라고 표현했다. 현재 고야산 수도원장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인 신젠 영으로 더 잘 알려진 명상 지도자 영은 얼음물 수련 이후에 집중력이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집중하는 것이 얼음물 의식의 고통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이전에는 달갑지 않았던 일들, 가령 매일 돌아오는 집안일들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짜증나거나 지루함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긍정적으로 몰두하게 해주었다. 어떤 일이든 행위 자체에 집중할수록 그동안의 문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내적 저항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그 경험으로 인한 감각을 차단하려 하지 말고 돌보면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영이 경험했던 고통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험이 고통스러우면 도망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이것은 맨몸에 얼음물을 끼얹거나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신체적 고통을 참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미묘하지만 일상생활 속 산만함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에 눈길이 갈 때 보통 열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받는 불편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일을 외면할 수 있는 작은 구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트위터의 파이론이나 가십 사이트에 슬그머니 접속한다. 실리콘밸리의 침략자들이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전쟁터에서 우리는 적과 협력하고 있는 셈이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내적 충동을 은밀한 방해자, 다시 말해 문앞에서 휘파람을 불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자기 안의 자아라고 부른다. 이 은밀한 방해자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의미 있지만 조금은 힘든 일에서 잠시 관심을 접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펼쳐지는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면 훨씬 쉬운 삶이 열린다고 속삭인다. 작가 그레그 크래크는 비슷한 충동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배운 수수께끼 같은 교훈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은 대부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병기 청소나 세금 신고만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열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정말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불쾌하거나 두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더 큰 문제는 지루함이다. 지루함은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져 한순간이라도 더 집중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에 굴복하는 순간순간들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하나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물론이고 특히 산만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성과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까지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삶의 요소들이다. 특히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할 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불편함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며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려 한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설계한 사원을 시간과 불안전함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를 거부했던 건축가와 달리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경험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오던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일로 판명이 날 수도 있고 마음먹고 시작한 어려운 부부간의 대화가 지리한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혹시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간다 해도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심리치료사 브루스 티브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현실에 대해 폐쇄공포, 무력감, 속박감을 느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지루함이 지나칠 만큼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우리는 단지 지루함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지루하다는 감정은 인간의 통제력이 제한되는 매우 불편한 경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 지루함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여유 있는 일요일 오후에 혹은 한살배기 아이를 5시간 동안 홀로 돌보고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자신 앞에 펼쳐질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망망대해 같은 온라인상에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류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무한히 올라오는 뉴스피드를 계속 스크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 공간이다. 평론가 제임스 뉴스터버그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무한한 현재로 지속되는 영역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끝없이 표류하며 방황한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특별히 재미난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재미를 느낄 필요는 없다. 유한성의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산만함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들, 가령,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는 등의 디지털 디톡스 등이 거의 효과가 없거나 적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충동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장 중독성 있는 형태의 기술의 경우 이는 확실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구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비록 페이스북을 그만두거나 낮 동안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거나 산속의 오두막으로 자신을 추방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공상을 하고 불필요한 낮잠을 자거나 생산성 중독자처럼 할 일의 목록을 확인하고 책상을 정리하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만함이 우리가 산만해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산만함이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장소일 뿐이다. 배우자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녁 식탁 아래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반대로 저녁 식탁 아래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순종적인 자세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고 해도 대화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화를 할 때에도 보통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할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하곤 한다. 시점에서 산만함의 충동을 뿌리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해야 할 듯하다.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나 선뜻 포기할 수 없는 일에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하려 할 때 불쾌함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 말이다. 유감스럽지만 그런 비결 따위는 없다. 강력한 산만함이란 적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불쾌한 감정은 유한한 인간이 아주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 부족한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 결국 산 중턱에서 영이 깨우친 교우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실에 체념했을 때 비로소 고통이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의 피부 위에 차가운 물이 더 충분히 느낄 때 비로소 고통이 잦아들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저항하지 않으려면 집중력을 유지할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집중력을 영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프로젝트에서나 지루한 일요일 오후에 평화롭게 순간에 몰두하는 방법은 평화나 몰두의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일부 선불교 교리는 인간이 겪는 고통 자체가 바로 일이 돌아가는 방식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황이 지금과 다르게 돌아가기를 바라거나 우리가 모든 과정을 좀 더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란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매우 현실적인 해방감이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현실의 제약을 받아들일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이상 제약을 느끼지 않게 된다. 2장 시간의 지배를 뛰어넘어 속도에 중독된 사람들 뉴욕이나 분바이 같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멈추지 않는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특유의 짜증 섞인 경적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는 단순히 평화와 적막함을 깨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극도로 무의미한 방해의 소음이자 경적을 울리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리다. 내가 사는 브루클린의 지역에서는 오후 4시경부터 8시까지 저녁 러시아워의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린다. 그 경적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신호가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려는 등의 실제 목적을 가진 경적 소리는 몇 번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적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서둘러 모든 운전자들은 같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갇혀있고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정신인 운전자라면 제멋대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갑자기 길이 뚫리면서 차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무의미하게 눌러대는 경적은 시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일 뿐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생각처럼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를 운전자들은 경적의 울부짖음으로 표출한 것이다. 현실의 다른 부분에서도 군림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때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은 고대 중국 도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다. 도덕경은 유연함과 양보를 이야기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에 부러지는 단단한 나무가 아닌 구부러지는 나무나 장애물을 피해 흐르는 물처럼 사는 삶이다. 이런 비유가 보여주듯 사물의 본성은 언제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아무리 강렬하게 사물의 본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무의미하게 경적을 울려대고 대부분의 일에서 조급증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은 훌륭한 도교인이라 할 수는 없을 뜻하다. 현대인들은 사물을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좌절감에 빠져있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을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이루어진 교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급해하는 운전 습관이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더디게 한다고 한다. 참을성이 없는 운전자들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습관적으로 앞차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는 오히려 빨리 출발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더 천천히 속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삶의 속도를 더 높이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성급히 일을 처리하다 보면 더 많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한다. 빨리 집을 나서기 위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빨리 옷을 입으라고 재촉하면 분명 옷 입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조바심을 부추기는 것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조급해졌다. 현대인의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체된 도로에서 느끼는 분노, 정치인들의 촌천살인 같은 말 한마디,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로그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 증기 기관차부터 모바일 기술까지 모든 신기술 덕분에 우리는 사실상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조급증은 줄어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대사회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기술 덕분에 절약된 시간에 대해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만 더욱 커져갈 뿐이다. 이 미스터리는 인간에게 내재된 한계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기술 발전이 우리의 조바심을 악화하는 이유는 각 분야에 발달된 기술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리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마침내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모든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정도로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일단 저녁 식사를 60초 만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후다닥 해결할 수 있다면 0초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따라서 여전히 1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 된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노력한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야에서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며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조급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 안에 40개의 이메일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 업무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40개의 메일에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삶의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독서를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집어들 때마다 부산함 또는 산만함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대한 불편한 감정 즉 조바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퍼블릭 도메인 오디오북 서비스인 리브리북스의 설립자이자 문학소설의 애독자인 휴 맥과이어는 단어와 문장 달락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몇 페이지에 걸친 달락들로 구성된 책의 각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한탄했다. 그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던 과거의 달콤한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무언가 내 마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것 바로 아이폰을 켜서 이메일함을 가볍게 훑어보고 윌리엄 깁슨이 울린 재미있는 트윗에 댓글을 남겼다 지우며 뉴욕커에서 좋은 기사 링크를 찾아 팔로우 하는 일 등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소설가 팀 팍스가 지적했듯이 말 그대로 하루에 온전히 비어있는 30분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약간의 짬을 책을 읽으려고 해봐도 조급한 마음에 독서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팍스는 단순히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방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말한다.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주의가 산만해서가 아니라 독서가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무 서둘러서 책을 읽어서는 그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시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독서에서도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한다. 멈춰야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캘리포니아의 심리치료사 스테파니 브라운은 자신을 찾아오는 상담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새로운 증상을 발견했다. 브라운의 상담소는 실리콘밸리 중심부의 멜로파크에 위치해 있었고 그녀가 처음 만난 상담자들은 닷컴붐의 초창기에 고액의 연봉과 높은 주의를 거머쥔 과잉 성취자들이었다. 그녀가 볼 때 그들은 다양한 자극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5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육체적 고통처럼 느끼고 있었다. 브라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절박감이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가치료의 한 형태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여성 상담자는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보라는 브라운의 제안에 속도를 늦추는 순간 내면에서 불안감이 엄습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죠 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할 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헬스클럽의 운동기구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 이처럼 속도를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은 순간순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게 만든다. 몇 달 후 브라운은 스스로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감정 회피가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이미 오래전에 비슷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분명 상담자들의 심리상태와 연결되는 면이 있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라며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의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브라운은 알콜 중독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 점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애주가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운이 익명의 알콜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제시하는 12단계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모임의 철학에 따르면 알콜 중독이란 근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알콜 중독자는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 브라운은 평생 알콜 중독자였던 부모와 감정적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에 16살 무렵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으로 웨딩 샴페인 한 잔을 권했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후회나 반성 따위는 전혀 없었고 마침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며 브라운은 당시를 회상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무뎌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전략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방법은 비참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잊고 싶은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가족관계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학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우울증이나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후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비참한 감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다시 그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더 독한 술을 찾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술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직업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 그 때문에 직장과 집에서는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힘든 감정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술이다. 이것이 중독의 심리적 핵심이 되는 악순환이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알코올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속화된 삶의 방식을 속도에 대한 중독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질환에 비유한다. 그녀의 이런 비유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분명 그녀의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려는 것은 강박적일 만큼 속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과도한 음주만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과 속도 중독의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단 것이다. 세상이 점점 빨라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복 즉 경제적 성공이 얼마나 초인적인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게 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한다. 그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채찍질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독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안감만 증폭될 뿐이다. 더 빨리 달릴수록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요구만큼 빨리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속도에 중점을 두는 삶은 업무 생산량의 저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같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더해지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더욱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가속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불쾌한 것만은 아니다. 술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흥분을 주듯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삶에는 자아도취적인 스릴이 있기 마련이다. 과학작가 지임스글릭이 지적하듯 서두름이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흥분이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면 인정 많은 친구들이 당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하겠지만 속도 중독은 사회적으로 장려되기도 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주도적인 삶을 산다며 박수를 쳐줄 가능성이 높다.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노력이 스스로를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겪는 허무함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유명해진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술을 이길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술에 의지하는 습성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없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따르면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점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한계라는 불쾌한 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가장 어려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서 술을 사용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파괴적인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실제로 가능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양립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계획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냉철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대인과 같은 속도 중독자들은 냉철한 현실과 맞닥뜨려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일에는 그 일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빨리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현실의 속도를 강요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 밖에 일이다. 우리는 더 빨리 갈수록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브라운의 상담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환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불쾌하지만 현실적인 삶의 단면들을 마주하는 대가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욕망을 버리게 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심리 치료사들은 이를 2차 변화라고 부른다. 이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불안감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불안감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 서두를 수 없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파고드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있어 대담해지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소설을 읽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즐거움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인간에게 인내, 한 가지 일에 집요하게 매달려 보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라고 브라운은 주장한다. 또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편함이나 고통을 즉시 완화하거나 마법 같은 해결책과 같은 환상을 포기하게 된다. 안도에 숨을 내쉬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실제 삶으로 뛰어든다면 멋지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한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를 얻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